동네에 비가 내리고 아까까지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저쪽에는 또 바람으로 하늘이 보이네요. 감사하게. 네. 그쵸? 바람가. 근데 비가 와서 저렇게 물이 조금씩 보였는데 배수가 잘 됐나봐요. 배수가 안되면 이렇게 차가 없는데 오늘 하루도 저 너머에 파란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. 산위에 눈은 녹아가고 봄이 3월 1일입니다. 오늘 아침에. 3월 1일이에요. 3일절이네요. 네. 좋은. 이제 3월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인생길을 또 이 아침 또 나섰습니다. 좋은 파란 하늘 보이시죠? 하얀 구름에 파란 하늘이 뒤쪽에 있습니다. 좋은 하루. 안돼.